점심 먹었어요? 뭐 먹었어요?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요? 갑자기 배고프네. 아, 점심 먹었어요? 아,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밥은 먹었니? 잠은 좀 잤어? 뭐 먹었는데? 아, 속스럽네. 하... 어떡해. 잠은 좀 잤어? 밥은? 그래서 뭐 먹었냐, 김청아. 간장밥? 에이, 제대로 좀 먹지. 야, 너 또 누워 있지? 에이, 밥 먹자마자 돕지 말라니까 말도 안 듣고. 어? 귤이 또 먹고 싶다고? 누가 귤 귀신이 아니랄까 봐. 알았어, 이따가 퇴근하고 사다 줄게. 어, 깜짝이야. 아니, 점심 먹으러 안 가셨어요, 팀장님? 네, 미팅이 있어서요. 아, 그 아침에 말한 선수 명단은 준비됐습니까? 윤석진 선수 동계훈련 일정표랑 지금 같이 좀 줄래요? 아니, 벌써요? 일식 시신지 얼마나 됐다고. 어, 청아야, 전화 끊어야겠다. 일 폭탄이요. 어, 이따 봐. 어, 됐어. 아, 맞아. 아니, 잘 됐어요. vas의 사이버는 3회씩. 응? 이거 맛이 나 Ses기rap? vas을uchar기하고, 야, 하면 autoc Saddi. 감사합니다.